너무 만나 뵙고 싶어서 아이고 감사해요 좋은 수가 있을 수도 있어 길을 찾으려고 자 한번 볼게요 되는 일이 없어 네 자 처녀일 때도 되는 일이 없었어 시집을 가고도 되는 일이 없다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어쨌든 내 남편도 마찬가지요 내 친정도 마찬가지요 내 시댁도 마찬가지요 우리 엄마가 뭔가 변화가 되고 싶고 조금이라도 금전도 마찬가지라 인간인 관계도 마찬가지라 뭔가 달라져 보면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달라지는 건 없어 솔직히 여기에서 피해서 나와서 내가 도망을 가듯이 외국이 됐든 어디 갔든 네가 도망을 가서 친정도 싫어서 내 자신도 싫어서 도망을 가보고 잘 살아서 살고 싶어서 물 건너 비행기를 타고 가서 외국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지? 이렇게 나와 근데 거기에서 볼 적에 거기서도 별볼 일이 없어서 재미도 없었고 그냥 마음만 편했던 거야 이것저것 가까이 없으니까 솔직히였냐 행복했어요? 해외 가서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편했어요 숨으셨는데 그 이유가 한국에서는 듣고 보고 옆에 있으니까 외국인이니까 내가 넘어갈 수도 없고 쉽게 갈 수도 없고 오고 갈 수도 없고 그냥 도망가듯이 네가 타국을 간 거란 말이야 근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고 살라니 숨이 막혀 들어오고 그렇다고 뾰족하게 또 다시 해를 나가자니 지금 나갈 수도 없는 한국이고 추세고 또 벌려놓은 거는 있어놔서 자식도 마찬가지요 내가 결혼하셨죠? 결혼도 마찬가지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나만 괴롭혀 응? 왠지 나만 괴롭히는 것 같아 우울증은 이미 들어왔어 이게 삼재가 지났다고 해서 올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응? 뭐 마흔하나 서른아홉 이럴 때는 언니가 더 죽을 맛이었어 솔직히 자 죽지 못해 살아 자산을 못하겠어서 응? 그치? 응? 왜? 혼자 있었으면 어떻게라도 도망이라도 가보고 진짜 다 차단하고 살게 보겠는데 그죠?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입장이라서 발목을 잡았구나 응? 결혼을 했다라고 해도 결혼생활이 재미있지 않다 이혼을 못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뿐인 거야 또 내 능력으로 새끼를 건사할 수가 지금 다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고 아직 학급도 있고 그럼 다 크긴 했다 그러지만 응? 불쌍하고 가여워서 나같이 만들고 싶지 않았어 아 네 그게 나도 부모가 버린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내 스스로가 버렸던 차단일 때도 버려짐을 당한 것 같고 답답했다 이 소린 거야 그거를 내 자식한테 주고 싶지가 않아 우리 언니야 응? 지켜주고 싶고 그게 우리 언니가 지금 그래 여기서 볼 때 고부와 간에 갈등이 없어요 고부요? 대답해 미친다고? 속삭이지 말고 대답해 줘요 이게 언니가 친정을 벗어놨더니만은 그러니까 못 피하려다가 더 못 맞아버린 거야 정말로 둘째도 지워버렸고요 이게 미안해요 너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재수없는 며느리가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 내 아들내미 잡아먹는 것 같고 내 아들내미 고장시키는 것 같고 그리고 너가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해요 그 엄마도 신발이 강해나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미쳤는지 남녀 사이 부부 사이에 관여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관여를 해버리게 되고 자, 자식 하나야? 네 언니가 자식이 둘 셋이 나와야 돼 행복해서 근데 이게 남편이 막지도 못하네 마마보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은근 마마보이 까야 애 지웠죠? 네 낳고 싶었네 너무 낳고 싶었는데 누가 지고 그랬어? 괜찮아 시어머니, 누나들, 내 형들이 니네들 능력 없죠 그러니까 호주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니네 한국에 와서는 안 된다 기저귀가 뭐 간박 개선해 가면서 안 된다 그리고 제 애가 첫째 애가 방치가 되고 전 너무 힘들었고 아팠고 그래서 애 사진에다가 어머니 쓰레기 담아 버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완전히 애도 방치하고 안 입고 이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 첫째라도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왜 안 뛰쳐나왔냐? 왜 이혼 안 했니? 할 때가 없어서 어? 네 능력을 키워야지 멘붕에 우울증에 이게 자기의 간만 들어와서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아픈 건 어쩔 수 없어 신발이 서렸기 때문에 어? 거기에 재미도 없고 너무 내가 갑갑종을 느끼니까 가뜩이나 몸이 위축이 되고 생각이 내가 나을 수 없고 감시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은혼공론을 해야 되는데 은혼공론도 할 수도 없고 등발이 아주 그냥 시댁의 등발이야 그냥 내가 돌아버리고 일부 직전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네가 날 수도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셔 어? 근데 지켰어야지 그때 제가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미안해는 해요 최소한 미안해는 해라 네 초음파 사진을 보고 그 아이가 컸으면 어땠을까 남들은 자식을 못 가져서 시험관도 하고 새 생명을 못 가져서 산다는데 나한테 축복이 온 게 물론 우리 언니가 못 지킨 게 맞아 아이를 낳고 나서도 기저귀가 그런 거 걱정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내 의사랑 상관없이 내가 이 악물고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도 언니의 죄요 시댁 등발에 미쳐갖고 나서 내가 진짜 공황장애가 내가 죽어볼까 살아볼까라니까 우리 언니야 거기에 첫째는 첫째대로 어쨌든 커가고 있고 이렇게 멍하니 지금 있을 일은 아니라 언니도 뭔가 내가 이제 정신을 집중하고 멘붕 및 공황장애 이런 건 나한테 중요치가 않아 그건 점점 병이 드는 거야 정신과 약을 먹으면 뭐 할 거야 그때만 멍하니 이러고 해서 그냥 참아지는 건데 자식 지켜라 하나를 내가 보내서 지키지 못했으면 나머지 하나를 지켜라 그게 엄마가 해야 되는 거야 일해 일하라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 그래야 정신이 없어 그래야 공황장애도 먹고 살기 힘들면 공황장애니 나발이니 그런 거 생각도 못 할 거라고 그래서 언니의 능력을 가져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약을 먹어가면서 가회 수업하고 디자인하고 밤새 가면서 애들 텐데 잘했어 수술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아프면서 제가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몸으로 한 번은 조상을 털든 신을 털어라 그래야 조상이 너를 만지고 신이 너를 만지는 거가 털어져 그리고 내가 용기가 선하고 신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야 신 받으면 더 미친다 너는 뭔가 털어놔야 돼 우리가 부정이 뭐가 내 몸에 끼고 나를 만지고 털어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언니 만약에 옷에 뭐가 묻었어 털어내겠죠 빨든가 세탁을 하든가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 지금 언니의 음수에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 단계가 왔어 그 이유는 네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 그리고 일을 다시 해야 돼 놀 시간이 없다 삼신의 벌전도 잡혀 있고 그것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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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 내 몸으로 연고 뼈꼴 그리고 내가 뭔지 모르게 작년 시절에 있는 날삼제인지라 아직까지 이천 년이 세 가지가 늘어서 작년까지는 내가 나가는 삼제였어 인지라 내가 칼을 내가 대고 엎어지든 뭐가 됐든 돈이 깨져야 돼서 내 몸수가 많이 아파놓으라 이거다 근데 중요한 건 삼제가 3년 내내 들었는데 3년 내내 삼제의 풀이 조차도 안한 너의 잘못이야 신령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행복하지 않아서 이혼하라는 뜻은 아니야 이혼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야 언니는 어차피 남자를 먹여살려야 되고 내 자식을 먹여살려야 돼 지금 시끄러고 있고 같이 보태지는 건 좋아 근데 왠지 내 남편이 좀 주가 돼서 시어머니 등살이든 시 형님의 등살이든 시 아주머니의 등살이든 이런 등살이 없어서 좀 똑똑졌으면 좋겠고 야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 놓은지라 내가 그렇다고 싸우고 하면 내가 안 봐야 되는 입장인 거고 지독하기가 끝이 없다 근데 현실성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부터 그런 참견을 안 당하기 위해서 언니가 조금 더 야동반동 뛰어야 될 것 같고 신의 가물이 조금 있어놔서 조상의 가물 삼신의 벌점이 부정이 탔다 털어야 될 것 같구나 언니가 애 혼자 애비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어미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못하는 거라고 하시오 네 맞아요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네 맞아요 내가 그냥 버티면 되지 그냥 내가 정식병자가 돼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 되지 네 이 약으로 버티고 나는 일하면 되지 네 네 내 감정이 필요하고 심장이 필요하고 무슨 사랑이 필요하고 여인이 필요한가 네 시체가 도와줘요 시체 하나가 정말 죽은 목숨처럼 거죽 하나가 돌아다니는 지금 우리 언니라고 하셔 알겠어? 도와줄게 걸어라 그리고 이 약물고 살아라 아시겠죠? 그러니 신령님 전의 백팔베도 해요 너네 신을 믿고 살아야 돼 네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끈이 있어야 돼 네 왜냐하면 뭔가 믿고 딛고 일어날 희망이 있어야 돼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네 너 괜찮다 너 괜찮다 너 괜찮다 이름을 개명을 해서 다시 살아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너 괜찮으면 조금만 버텨라 그래 이 일은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버텨봐봐라 응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하나가 정말 필요하구나 살고 싶어서 바락하는데 살 수 있다 이번 년도 다음 년도 내년도 몇 년 참아 보자 그렇게 해서 끌고 가고 내 마음 조차 정말 청순하고 순린했던 사람인데 정말 깨끗하고 착실하고 착해 내가 감정도 가져보고 싶고 아이한테 정말 어떤 심장의 메시지를 주고도 싶고 근데 지금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 마냥 지금 내가 어디에 뒤지 안에 갇힌 것 마냥 내가 답답하고 내가 돌아버리겠어서 그냥 가엾다 뭐한다 그거조차도 미안해 괜찮습니다 제가 일을 성함은 얘기를 못해도 잘 살았다 그리고 잘 살 거다 행복은 지금 행복하지 않지만 조금만 나아지다 보면 그게 행복이라고 하고 살면 된다 하우하고 금전이만큼 남편이 나한테 공주처럼 자려진다 그거 행복이 아니다 이제 찾아라 지키겠다는 거 아니 지키겠다는 거 지켜라 그 약속한 거 마음속은 맞아 너 그것마저 이러면 네 죽어 그러니 어차피 흘린 눈 뭐 어차피 이 악문 거 그러고 살아라 내가 격려해주고 신이 격려해주고 조상이 격려해주고 보이지는 않는다지만 그 강한 힘이 좀 필요하고 남들한테 들키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너한테 필요하다 그러니 나름대로는 조금은 이런 것이라도 믿고 의지하면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다못해 메신저라도 주고받고 통화가 잘 안되더라도 그런 사랑 그리고 희망 하다못해 하트를 언제 받았고 화이팅을 언제 받았는지 이모티콘으로도 그런 거 종종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극복해서 어? 죽을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약속 좀 끊어보려고 하고 희망을 가졌어 그래도 누군간 내가 나를 하소연했을 때 내 마음 정도 알아주는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셔야 될 것 같아요 도와줄게요 아시겠죠? 잠깐만 잠깐만